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2월 4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첫 대선후보 TV토론에 많은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는 이미 영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 대중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댓글 그리고 SNS상의 여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게시된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 직후 올라온 기사였는데 제목은 저렇습니다. 대장동 난타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댓글이 천 건 가까이 달렸는데 공감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이재명 토론 잘한다고 했어? 크크크 질문에 답변도 못하고 말 돌리기. 사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토론 전에는 윤석열 후보 참 제대로 토론을 잘 할까? 이런 우려의 시각이 컸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는 워낙에 참 토론에 자신있다라는 뜻을 많이 피력해왔죠. 그래서 계속 토론에 하자라고 조르다시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훨씬 공부가 잘 되어 있고 또 자신이 하려고 하는 말도 따박따박 참 잘하고 상대의 어떤 허점을 잘 파고드는 이런 질문을 어제 토론회에서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 이재명 완전히 속빈 강정이었다. 아니 윤석열 오히려 훨씬 말을 잘하는데 이런 반응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다른 댓글 보겠습니다. 토론회 보니 서결이 취조 잘하더라. 검찰총장 그냥 된 게 아니었음. 찢은 이재명을 가리키죠. 이재명도 수사 많이 당해본 범죄자답게 요리조리 잘 피하더라. 고수들 싸움 지렸다. 근데 죄명이가 서결이한테 완전 쫄아가지고 기도 못 펴고 윤석열은 웃으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여유가 철철 넘쳤음. 죄명이 막판에 멘탈 나간 거 불쌍하더라. 찢 화이팅. 아주 조롱조의 댓글인데 지금 이런 비슷한 댓글이 또 많이 보입니다. 저 이 대목에서 굉장히 웃었는데요. 검사 앞에 서니 바로 얼어버리는 전과사범. 자 더 불면 죽인당.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 불면 죽인당. 더 불면 죽인당 전과사범. 이재명은 대장동 화천대유 질문에 말 돌리기, 떠넘기기, 내로남불에 극치를 보였다. 이재명은 후보 사퇴하라. 자 또 다른 댓글입니다. 서울대법대 아무나 가는 거 아니고 검찰총장 아무나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여줬음. 머리 좋은 사람이 성실하기까지 하면 학습효과가 뛰어나다는 걸. 윤석열 후보를 칭찬하는 댓글이죠. 어제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참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다른 후보보다도 훨씬 돋보였는데 아주 많이 공부한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교안보 분야 토론회 할 때는 윤 후보가 거의 주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선제타격, 킬체인 이런 문제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는데 그때마다 아주 논리정연하게 잘 받아 쳤습니다. 자 또 다른 댓글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귀에 눌려서 말도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질문에서 너 이거 모르지 식의 초딩 수준. 재명이 얼굴 빨개져서 어버버 거리는 거 보고 우리 가족 모두가 박장대소했다. 사실 대장동으로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수세에 몰릴 때 화면상에서 이재명 후보의 얼굴이 굉장히 붉게 타오르는 게 그대로 화면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 부분 가지고도 SNS에서 아주 많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에 달린 댓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어제 토론 직후에 올라온 기사고 훅 휘두른 윤, 잼 날린 이, 그 누구도 부인 논란은 안 때렸다. 뭐 이런 기사인데 여기에 달린 댓글 몇 개만 보겠습니다. 역시나 공감 많이 받은 댓글 순서로 보시면 윤석열, 아는 거 나오면 잘함. 이재명, 아는 게 없음. 안철수, 아는 건 많은데 못함. 심상정, 아는 게 많다고 착각함. 자 두 번째 댓글 이재명 무식한 거 증명됨. R200 어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뭔가 자기 지식자랑을 하려는 건지 너 이거 아냐 모르냐 식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뭐 R200을 아느냐 뭐 EU 텍소노미를 아느냐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 뭐 이런 어려운 용어를 꺼내 가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도대체 R200이 뭔지 넌 아니? 난 몰라. 어제 윤석열 후보도 아니 모르겠습니다. 뭐 뭔지 말해 주시죠.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그런 솔직함이 돋보였습니다. R200 아니 환경 관련 전문가들도 처음 들어본다라는 이런 반응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자 댓글 보시면 R200 유럽연합에서는 원자력을 재생에너지로 보는데 이재명은 재생에너지에 원자력이 안 들어가는 줄 잘못 알고 말함 5천만 국민들 앞에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려고 거짓 정보를 아는 것처럼 말함 무식한 이재명은 쪽팔린 줄 알아라 벤츠, 도요타, 현대, 기아 모두가 수소차 포기하고 전기차 개발 중인데 무슨 수소가 어쩌구 조선시대 얘기하고 자빠졌니 이재명 잘난 척하려고 수소 얘기해 준비해 온 것 같은데 팩트도 틀린 걸 들고 나와서 말 잘하는 것처럼 연기해 보려다가 이재명 본인 무식한 것만 만천하에 알리고 끝났다 이재명 토론 잘한다며 크크크, 윤석열에게 발렸구만 윤석열 승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 심상정, 대장동 1조 헤쳐먹은 거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았으면 범죄라고 하니까 이재명 얼굴 빨개짐 크크크, 그리고 마지막에 즙 짜려다가 실패 또 다른 댓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R.E. 100은 처음 들어본 단어로 윤 후보를 바보로 몰아가려한 치졸한 전략으로 보인다 퀴즈식 질문에 역시 민주당이다라는 생각이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어제 이 토론회에서 나왔던 R.E. 100 EU 텍서놈이 이런 생소한 용어를 꺼내들면서 이거 아느냐 식의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오늘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대부분 모른다라는 이런 반응들이죠 뭐 서울대 커뮤니티 그 자유 게시판에도 뭐 진로 이스백 아니면 터미네이터 대사였죠 I'll be back 뭐 이런 용어는 알아도 I'll be back, 나 처음 듣는다 뭐 이런 걸 꼭 알아야 되냐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인데 보시면 R.E. 100이 뭐냐 XX is back은 아는데 이재명 질문에 네티즌 식글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여기 댓글 반응들도 뭐 이런 반응들입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그저 최근에 알게 된 이 몇몇 아주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지식 자랑을 하려다가 되려 당했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댓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0.1%만 아는 단어 꺼내서 공격하지 말고 대장동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해라 국민이 원하는 건 대장동 진실이다 자, 윤 후보 답변이 궁금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자랑하려는 유치함 그래서 R.E. 100이 뭔데 나도 모르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모르더라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R.E. 100 Renewable Energy 100% 뭐 재생에너지로 100% 이런 뜻이죠 2050년까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만 100% 에너지를 충당해야 된다 이런 글로벌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자, 또 다른 댓글 보시면 이재명의 R.E. 100 조폭과 관계가 깊으니 당구용어로 들렸네 R.E. 100 네, 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R.E. 100을 아십니까? 라고 할 때 대체 이게 알파벳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R 숫자 200을 가리키는 건지 저도 헷갈렸습니다 자, 이거는 솔직히 모른다고 대놓고 물어보는 윤석열이 당당해 보였고 오히려 그깟 단어 하나 안다고 우월감 느끼는 이재명이 우스워 보였다 멀쩡한 원자력 없애고 환경 파괴하는 태양광이나 하자고 하는 주제에 R.E. 100 그런 껍데기 같은 단어 외우면 뭐하나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R.E. 100은 이재명이 그런 정책에 진정성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어려운 용어로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고 한 교묘하고 얍삽한 술수였지 정말 진정성이 있었다면 R.E. 100 즉 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는 게 품격 있는 질문이었겠지 한데 목적은 그런 대답이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너 이런 용어도 모르지 하면서 유치하게 디스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그 표정에 뻔히 보였다 삶이 어디 가질 않더라 자, 기사 댓글 몇 개만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반응들이 좀 일반적인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이재명 지지 성향이 강한 일부 커뮤니티만 제외하고는 뭐 각종 포털 카페라든가 SNS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분위기를 보면 네, 전반적으로 어제 토론회의 승자는 윤석열이었다 이재명은 자기 지식 자랑하려다가 완전히 미천만 드러냈고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검사 윤석열에게 취조당하는 이런 분위기였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